도깨비볼 운명학 연구소 이번 시간에는 임수에 대해서 미리 보는 2022년 이민년에 대한 운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설명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제목의 오른쪽에 있는 곳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핸드폰에서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시면 영상 아래쪽으로 상세 설명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상담 신청 또는 강의 신청하실 수 있는 제 연락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고 강의 신청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배울 곳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에게 배우지 않으셔도 되지만 꼭 저에게 무조건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상담 신청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약 1년의 과정이 있고요. 기초 정도 그리고 중급까지는 제가 공부 방법과 가이드를 자세하게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강의 시간을 가집니다. 간단한 공지를 끝냈고 이제 모두가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인트로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임수일간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이해를 듣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은 겨울 글자인 임수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왼쪽으로 당겨서 그릴게요. 칠판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이 부분 없애겠습니다. 다시 네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겨울입니다. 겨울이 강해지려면 이 겨울을 도와주는 가을의 오행이 있어야 합니다. 가을의 오행이 뿌리가 있어야 되고 이 가을과 겨울 글자들이 든든하다 튼튼하다 하시면 이번 2022년도 경우가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상담을 하시거나 이 운세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을이나 겨울 글자가 오히려 더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은 2022년도에 이민년이라고 하는 이 년도를 맞이할 텐데 이번 년도는 청간에서도 이 임수가 정화를 당겨서 목에 운동을 하게 되고 이 호랑이 글자 역시 목에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화라고 하는 이 편제의 운을 같이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운 그리고 화운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즉 식신, 여기서는 식신이고요. 임수는 비견이긴 한데 거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모두 식신운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12년성 환경지에서는 임수 입장에서 병지 환경이 놓이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오는 부분이고 6가지 일주에 대해서 이제 타임랜 제가 달아둘 테니까 임자, 이민, 그리고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차근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식신과 편제의 에너지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우선 식상이 목의 에너지고 가장 왕성해집니다. 자, 쪼개서 보자면 상관에 해당하는 것이 을목이죠. 을목 입장에서 목에 해당하는 이 호랑이 해의 노인 상황은 제왕지입니다. 그리고 식신, 간목, 역시 똑같이 호랑이 환경지에서 걸록지가 됩니다. 이렇게 식상이 강해져 버리면요. 이렇게 목이 굉장히 왕성해져 버리면 식상운동으로 인해서 관성인 토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성토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 식상의 기운에서 관을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서 아무래도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분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3년 정도 계속 별거를 하셨다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불안정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을 수 있는 것이 바로 2022년도입니다. 그 다음 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성 같은 경우는 활동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금전운 재성이 온다고 해서 전부 대박을 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재성을 소화해 내시려고 한다면 일간에 해당하는 겨울 글자들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가을이나 겨울 글자들이 피로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를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제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정화죠. 정화가 이민년의 호랑이 환경지에서는 사지 환경 에너지가 바닥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편제 편제는 병화죠. 똑같이 장생지 환경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편제의 장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로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업에 합류를 할 수도 있죠. 하시고 있는 가게가 잘 되어서 오히려 비대면 사업이 더 잘 되어서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또 외형적인 어떤 확장 건물을 하나 더 늘려서 짓는다거나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사업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업의 외형적인 확장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기회를 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 산업이 갑자기 잘 되어서 이 임수일관분이 예술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화감독이었다거나 아니면 배우였는데 올해 무명기간을 뚫고 이번 2022년도에 새로운 일에 새로운 작품에 합류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이 타격을 받는다고 그랬죠? 관이 바로 토오행인데요. 토오행은 화오행이 살아나야 같이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에 해당하는 것이 기토입니다. 똑같이 이민련의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불안해지는 감이 있어요. 그러면 편관 편관은 무토죠. 무토 입장에서는 이 편제 병화처럼 똑같이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이직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마지막이죠. 이제 인수에 해당하는 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인이 신금입니다. 신금 입장에서 2022년도가 모공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식사공동으로 가시게 되면은 무력해집니다. 정인은 퇴지에 그리고 편인 경금은 똑같이 절지에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이 무력화된다는 이야기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임수분들은 이 2022년도에 이런 배우자와의 불안도 있겠지만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신다거나 멀리 떠나게 되는 분과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부분을 꼭 들어보시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이 파트를 꼭 듣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일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이 타격이 있기 때문에 관이 타격이란 것은 무조건 회사를 나와야 된다거나 그렇게 이제 일편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독립되고 분리되고 내가 새로운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가셔야 되는 새 출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바로 2022년도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일주 임자일주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임자일주입니다. 임자일주가 2022년도 이 비견의 임수 이민년의 임수 그리고 식신에 해당하는 이 호랑이를 맞이했는데요. 자 임자를 보시게 되면 임자일주만 보지는 마시고 자월에 태어난 임수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월주 자체가 월기둥 자체가 임자인 분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직장운이라던가 같이 좀 참고해서 봐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임자는 어떻습니까? 자 겁제를 우선 깔고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꼭 그리구요. 겁제를 깔고 있어요. 겁제를 깔고 있고 이렇게 식신운이 오게 되면 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 목운동을 하게 되는 2022년도에 거대한 식상의 운동을 맡게 되죠. 자 지장관을 보시게 되면 이 계수와 임수 즉 겁제와 비견이 지장관에 숨어 있고 그리고 이 이민의 호랑이 환경지 속에는 여기로 우선 무토 평관 그리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병화 뜨거운 화 에너지 편제가 이렇게 숨어 있고 마지막으로 감목이라고 하는 식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차가운 것에서 따뜻한 것으로 바뀐 상황이고 이 겁제 내 편 내 편일 수도 있겠지만 나와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병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임수와는 아무래도 반대의 기운이겠죠. 그 말은 즉슨 이 목이 겨울에서 건너왔다는 뜻이 되고 겨울에서 봄으로 건너왔던 뜻이 되고 겁제의 기운을 빼준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즉 얼어있던 것이 녹는다 라는 뜻도 되고 차가운 것이 따뜻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뜻도 되겠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제거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임자일주분들은 자를 깔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기보다는 상당히 강한 분들이세요. 상상력도 아주 풍부하시고 생각이 좀 많아요. 그리고 고집도 있고 이분들께 말로 이기기는 좀 쉽지가 한데 대체적으로 임수를 이렇게 일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솜씨가 아주 탁월합니다. 임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솜씨가 아주 탁월하고 자신의 손해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임수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활발한 에너지가 강한 분들이세요. 물론 임자의 외적인 사주구조가 어떠냐 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앞장서는 스타일이고 좌오묘의 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내 날개를 깔게 되고 그리고 편제 에너지를 만나시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등을 쥐고 있다가도 합류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 창업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면 이분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를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빠지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수가 너무너무 많았던 분들 있죠. 차가운 사주.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가을에 태어나셔서 전체적으로 차갑고 축축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기회가 일어날 수 있고 그걸 소화할 만큼 임수가 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분리되거나 이런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뭉치고 협동하고 협업을 하시는 흐름으로 가시는 것이 다분하고요. 또 혼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상할 정도로 이 시신 속의 편제 즉 사업에 부추김을 많이 당하게 돼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면서 어떤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임자일주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 이민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역시 참고삼아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민의 이민 같은 기둥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민을 월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호랑이 달에 태어난 임수일관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 기둥도 머리가 참 좋아요. 이 호랑이 자체를 깔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를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사주 구조에 하나를 더 가지고 계시면 호랑이 자체는 동물 중에서 실존하는 용보다 용을 제외하고 가장 강한 동물이죠. 그래서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본들이기 때문에 말솜씨가 상당히 뛰어나시고 또 머리도 좋고 저는 저는 공부 못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공부를 잘하는 머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어요. 일머리라고 하죠. 이분들은 급하게 망하거나 급하게 성공하거나 이런 타입은 없고요. 거의 보면 꾸준히 상승세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선 그거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식신을 깔고 있고요. 이렇게 식신이 깔려있는 자신의 기둥을 만나게 되는 건데 다른 일주보다는 목과 화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시는 편이라서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또는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이런 이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민년이 굉장히 좋은 해가 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임수가 튼튼한 경우고요. 이민 기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해당이 되신다면 이 경우에 우선 본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 내 아이도 잘 돼요. 자식도 아주 잘 되고 그리고 직장 나가시는 거 꼭 어떤 사업을 하시지 않으더라도 사업 장사 그리고 직장 일들이 굉장히 잘 풀리는 문제 해결이 되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을 겨울 글자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러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민 기둥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원시원하게 해결을 못하고 단수한 대체 물어 물어 묻다 보니까 그 시기를 좀 놓쳐서 제대로 된 기회를 놓친다거나 일부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지장감까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민 년을 맞이하시게 되면 모기 운동이 굉장히 강하시고 식신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봄이나 여름 글자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좀 많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일을 막 버린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자신의 능력치보다 더 많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을 받는데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되도록 절약하시고 에너지도 아끼시고 돌아다닐 일들을 좀 제거를 하시고 소극적으로 운을 쓰시는 것이 좋으세요. 더군다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으신데 남녀노소 봄이나 여름 글자가 많은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 과의 소문 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부풀려져서 본인의 커리어에 흠집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겨울이나 가을 글자가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 풀린다는 거죠. 매매 운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에요. 현금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봄이나 여름 글자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의지해왔던 선배나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일어서야 되는 첫 회가 됩니다. 고생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임진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간단하게 그렸고요. 임진 기둥은 저희가 괴강살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둥도 임진을 원로 두고 있거나 아니면 진월에 태어나신 임수일관 같이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겉으로는 평관을 이렇게 깔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진이라는 글자 속에서는 임수가 그리고 또 신금이라고 하는 청관에너지가 임묘가 되는 환경입니다. 어쨌든 임수 본인이 여기에서 이제 임묘지가 된다는 거죠. 들어갈 잎 무덤 몇자. 지장관 한번 살펴볼게요. 을목 상관 을계무기 때문에 개수 그러니까 수의 창고거든요. 수의 창고는 자신의 창고라는 뜻이겠죠. 개수는 여기서 겁제입니다. 그리고 무토 중요한 정관이 되겠죠. 이분들이 이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도 입니다. 정화를 끌고 와서 모기 운동을 청관에서도 하고 있을 뿐더러 이 임묘 자체도 모기 운동이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지장관 자체는 무토 정관이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뜨거운 편재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이렇게 지장관으로 와 있습니다. 센스 좋은 분들은 이렇게 개수와 또 정관 무게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암합이죠. 그리고 진이 인을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공동 또 목국을 이룹니다. 목국을 이루어서 이 목은 목생화로 이어집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임목은 목생활을 자랍니다. 즉 재성을 불러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토 평관에 이 육진이 여기 임목에 사르르르 같이 합류가 되어버립니다. 사주 원국에 혹시라도 말띠이거나 아니면 말달에 태어나셨다거나 이제 또 말시에 태어난 오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호랑이 해를 만나서 인 오가 만난 부분이기 때문에 화가 더 강해져요. 그러면 아주 큰 자산 또 현금 자신은 어땠든 소득이나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금전운이 폭발하는 해죠. 말띠거나 말달이거나 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임진일주거나 임진월에 태어났는데 그런 사주 구조 지지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2022년도가 아주 대박이 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임진분들은 뒤로 빼거나 막 수줍 하시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세요. 기다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신 분들이시고 빠릿빠릿 하지 않으면 화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스타일 사업가 스타일이 좀 많고요. 회사 안에서도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분들이신데 이분들 앞에서는 거짓으로 둘러대서 말하시거나 그런 거짓 가식적인 부분들이 잘 안 통해요. 기다 아니다가 매우 2022년도에 거의 대부분이 소득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부 이제 이 편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시고 계셨다고 한다면 조직 조직을 벗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직장인이었다고 그런다면 직장인의 신분을 버리고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또는 이제 결혼을 하신 상황이시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자식이에요. 내 아이와 관련된 일 때문에 본인의 다른 직장일을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버리시게 된다거나 자식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새로운 일의 스타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성분들도 본인 아이 때문에 직장을 계속 오랫동안 다니시고 있었는데 육아 때문에 그만두신다거나 이런 직장인의 신분을 버리시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의 희생이 진토가 인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인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원래는 인에서 진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인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이 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진이 음으로 가지 않고 양으로 갑니다. 음을 마무리 짓는 글자인데 양의 이제 그 글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라 임진일주나 임진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2022년도에 나쁜 일보다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임오일주를 보겠습니다. 임오는 정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정제 깔고 있고 임수입장에서는 퇴지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고요. 2022년도에 비견 임수 그리고 식신 임목을 만나게 돼서 임수입장에서는 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장관을 보시게 되면은 병화 기토 정화 이렇게 깔고 있어요. 병화는 편제 기토는 정관 정화는 정제입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맞이했는데 정화를 끌고 와서 임수는 청관에서도 목에 운동을 할 것이고 이 호랑이도 역시 목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목화 운동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식상과 재성의 운동이 강해지는 것이고 지장관도 살펴보시면 모터 편관 병화 편제 그리고 감목 식신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갑기 암압이 되는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도 오가 인을 만났기 때문에 목과 화의 운동이 굉장히 강해지는 화의 재성 운동으로 간다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가을 이나 겨울 글자가 많은 이모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실제 이모 이를 가지고 있거나 이모를 원로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오 즉 양력으로는 6월 초에서 7월 초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들을 외부에 쉽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이 아주 단단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직에서 직장생활을 하시게 될 때는 어떤 라인을 타냐에 따라서 잘 될 때 엄청 잘 되고 내려가실 때는 엄청 급속도로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걱정할만한 거 조심해야 될 거 없느냐 라고 말씀 주시면 주로 건강이 예상이 되죠. 아무래도 화가 에너지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금이 타격을 입어서 대장이라던가 아니면 허파라던가 기관지 호흡기 있잖아요. 이쪽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런 병증 증산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장 기관지 호흡기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 이모 일주를 가지고 있지만 식혀줘야 되는 상황이죠. 식혀줘야 되는 글자들 차가운 글자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내 부인이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부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해지는 상황 또는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 이 건강은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글자들이 많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대장이나 기관지나 호흡기 또는 눈과 관련된 병증 증사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건강 문제 말고는 크게 언급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인트로에서 많은 이야기들 했기 때문에 이모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넘어갈게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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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의 기둥으로 갖고 계시거나 생일로는 8월 초에서 9월 초에 해당되시거든요. 이걸 달로 가지고 계신다면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가볍게 그리겠습니다. 임신 임신 편인을 깔고 있습니다. 편인을 깔고 있고 이건 장생지에 해당이 되죠. 아무래도 윗대로부터 받은 것들이 적고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큰 분들이신데 지장관을 살펴보시면 무터 편관 그리고 임수 비견 그리고 경금 편인을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깔끔하게 하나를 해도 예사로 이렇게 설렁설렁 하시는 타입이 아니고요. 참 아는 것도 많거든요.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자팍에 능한 사람들이세요. 굉장히 좀 언제 저렇게 많은 것들 익혔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만큼 아는 것들이 많은 이 원숭이 글자의 특성대로 돈을 버는 재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사회생활에 적응이 늦거나 아니면 성공 자체가 좀 천천히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분들이 이제 2022년도에 이민년의 해를 맞이했어요. 역시 임수는 비견으로 들어왔지만 정화와 끌어당겨서 정화라는 청간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목운동을 합니다. 식신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인목도 역시 목이니까 식신운동을 해요. 전체가 2022년도에 식상화 운동으로 가시기 때문에 식신의 형태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편인을 깔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호랑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회사가 회사나 아니면 소속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생기게 되는 부분이죠. 학생으로 치자면 부모님께서 나를 기숙학교로 보내게 돼요. 학생은 기숙학교 내가 지내고 있었던 큰 테두리가 없어지는 거죠. 졸업을 하시는 상황이 됩니다. 큰 관문을 졸업합니다. 가을이나 겨울 글자가 많은 분들은 주로 좋아지는 쪽입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또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승진이 된다거나 자산도 아주 깔끔하게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적으로 가을이나 겨울 글자가 필요하신 경우는 아무래도 고향을 떠난다거나 멀리 가거나 아니면 건강이 불안정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로 취약한 건강을 말씀을 드리자면 맹장 아니면 대장 또는 기관지가 됩니다. 그리고 목화기온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을이나 겨울 글자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돈이 나갈 일들이 좀 생기고 또 다른 외적인 사고운에도 좀 많이 노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인성이 나의 환경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외부로 이동을 하시거나 그런 이동운이 들어왔을 때 주로 상반기에 이 운이 몰려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건강 또 신변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은 봄이나 여름 글자들이 많은 상황인 임신 임신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분들 가을이나 겨울 글자가 많은 분들은 좋게 풀리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술 기둥을 가진 분들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더 그리겠습니다. 임술입니다. 임술은 편관을 깔고 있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임술 일을 갖고 있거나 임술을 원로 이렇게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수롤에 태어나신 임수도 해당이 됩니다. 수롤은 신유술 8, 9, 10월 즉 10월 초부터 입동이 들어오기 직전인 11월 초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이 수롤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간섭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 관을 깔고 있는 임수다 보니까 이분들은 능력치도 참 좋고 말도 참 잘하고 하지만 기다 아니다가 임진 기둥을 가지신 분들보다 더 확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맞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한 번 결정하고도 잘 안 바꾸시거든요.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인이 좋아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나 촉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참 상대 좋습니다. 임수 기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0호 입니다. 따뜻하고 다정다감 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또 한 번 일을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시 거든요. 이제 2022 년도를 맞이 했죠. 비견인 임수가 들어왔지만 정화와 합해져서 목운동으로 가시게 되고 이 잇목도 목운동으로 하시게 되니까 식상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술이 인을 만났기 때문에 화기운이 다른 일주들이 만나진 것보다 더 증폭되죠. 재웅동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봄이나 여름 글자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은 한 해이고요. 가을이나 겨울 글자를 가지신 분들은 좀 좋아지는 쪽으로 아무래도 감당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보니까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장관을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정모를 임술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은 정관입니다. 정환은 정제입니다. 무토는 평관입니다. 이민연을 맞이했으니까 무토 평관 병화 편제 그리고 감목 식신 이렇게 가지고 있죠. 암합되는 게 또 벌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정관 신금과 편제 병화가 병신 합으로 암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고 술토는 뭘 키울 수 있는 활동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에 이렇게 묶여있던 분들이 2022년도를 맞이해서 드디어 묶여있던 상황들이 풀립니다. 움직임이 편해지고 환경이 좋아집니다. 인정 인정받지 못해서 공모전에서 계속 고배를 맞으고 계셨던 분들은 합격운이 높아지고요. 또 회사에서는 주목을 받게 되고 승진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식신과 재성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섭을 받기보다는 내가 나설 수 있는 발언권이 확장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구요. 발언권이 확장이 됩니다. 호랑이 자체가 식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밥먹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형태로는 외형적으로는 식신이 늘어나면 관이 타격을 받는데 임술은 조금 제외적인 게 속으로 암압을 하는 형태라서 겉으로는 회사 합병이 돼서 내 위치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속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입지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려보자면 남자 회사 상관없이 자신의 명예나 평판 같은 경우가 재 운동을 하게 되니까 외부로 돌아다니기가 더 편해지고 그리고 실상 해결이 안 됐던 어떤 계획들 사업 실패 같은 거 있죠. 사업 실패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나의 제안이 거절돼서 무너졌던 경험을 하셨던 상황들 이것들이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기회가 들어옵니다. 계속 묻혀있었던 기한을 다시 끄집어내서 예산을 다시 확정받아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임술 월에 계시거나 임술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일주에 나머지 개인적인 부분들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감명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6가지 일주에 돼서 2022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개수일간 진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